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의 하루가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하루가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하루가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하루가 잘 먹었습니다. 내부도 완전 그대로야. 내가 그때 딱 여기에서 먹었었는데. 이게 제일 단판네. 이게 작은 거, 큰 거, 엄청 큰 거, 엄청 대박 큰 거. 엄청 엄청 대박 큰 거. 그래서 몇 개야?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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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은... 크다은.. 남ыв busy에는関 lä küL. 음. 대박이다. 전부거나 None Ut etmek 속에 있는 양 BUade가 있는지가felublade. 여러분도 보고 계실 거에요. 내가 얼마나 많은 한가들은 한가들입니다. 역시 노일에 개미, 개미. 개미가 달달한 거 이렇게 계속 벗어가지고. 단 거 좋아하면 개미가. 3년 도라. 난 이스모스. 나는 이거 좋아, 이거. 진짜 맛있어. 칭 망고. 망고 칭. 어, 어. 망. 미쳤죠? 아니, 설탕 먹었나봐. 한국에서 먹은 거는 망고 모조품인가 봐. 이게 망고다. 이거 얼음에도 약간 망고 맛이 있는 건가? 그렇죠? 노란 색깔. 이게 망고를 가른 거예요. 어쩐지 밍밍한 게 없어. 시시해. 시시해. 나 진짜 미쳤다. 겨울에도 망고를 먹을 수 있다니. 무서운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여름에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여름에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이 인식이 너무 맛있어. 근데 그 옆에 있는 게요. 음.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. 와, 이 인식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와, 그냥 망고. 너무 맛있다. 저희 딸기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대란드 타오메 부타이트에만. 온라인 타오메 부타이트에만. 온라인 타오메. 온라인 타오메. 온라인 타오메. 요즘에는 주깨수가 되진 거에요 너무 맛있어 나 그때 여름에 왔었나? 여름이었던 거 같은데? 몰라.. 대만 계속 반팔 입으니까 계절을 모르겠어 비싸다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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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이가 얼마나 얹는 거야 뭐해 이거 뭐해 조심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롤라 해도 피부가 좋아요 진짜 모르는 거 같아 그리고 피부가 고정 너무 맛있어 우리 피부가 진짜 좋은 거 같아 지금 피부가 dement이 아름다워 》 롱락 롱락 너는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요? 진짜 너무 안다 안 좋아해요 제가 매일 from 2개 매장에입을acking 저는 또다왕 25일 Dip 그래서 제가 뺀기로 하고ends 넣고 25개しか 받게 될 거에요 What are you thinking? 그럼 네에yl 그러면 음료수 어떻게 넣으세요? 빵탕 넣으세요? 양심산 웨이탕 액션 빵탕 당국 음료당도 50% 아 그게 받은거에요? 타이난의 빵탕이면 타이베이의 전탕이라고 그러거든요? 그만큼 타이난이 음료를 달게 만든다 그래서 아니 여기 4일 동안에 이거 7kg 뺐는데 여기가 다시 비워지고 있어 아 그거 인정 타이난이 한 번 뒤에 또 한 번 뒤에 그럼 너는 왜 탕수육? 응 네 뭐하는거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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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... 커피 오... 와... 아... 그니까 그니까 진짜... 뭐하는거에요? 뭐하는거에요?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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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자기야 봐봐 못 먹고 싶은지 봐봐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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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 있었어요 갑자기 신이 나 ㅋㅋㅋㅋ 보통은 게임장은 이것저것 우와 저 얼굴 엄청 많이 보고 있었어 아니 이거 이게 있다는게 아니 이거 이게 있다는게 남자친구 어디갔어 원하나 봉이요 아 짱위 있다 이거 너무 귀엽다 빨간색 귀엽다 어 어디갔다 왔어 나 이거 아 오케이 아 한번만 더 해줄게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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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고수님 따라했어요 ㅋㅋㅋㅋ 화이팅 어 돌려 돌려 돌려봐 쟤 쟤 쟤 쟤 아 아 아 200위안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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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뜨거울 때 먹으라고 진짜 맛있어 우와 맛있지? 맛있지? 진짜 맛있죠? ㅋㅋㅋㅋ ㅋㅋㅋㅋ 로봇 디켓 샀고 버스 거기야? 어 저기 저 어 뭐야 뭐야 여기 약간 습하고요 초여름 날씨? 비 올 것 같지?